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장정훈쌤입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5월은 무슨 달이에요? 오픽 공부하기 참 좋은 달입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때 밖에 많이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저랑 같이 오픽 공부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바로 따라오면 힘들잖아요. 제가 꿀팁을 준비했어요. 우리 해커스에서 만든 최신 기출 오픽 유형이 다 있거든요. 여기 링크 보이세요? 링크 클릭하셔서 무조건 다운받고 오세요. 링크 기다릴게요. 받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5월달 기출 총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오픽 문제는 기본적으로 15문제가 나올 거예요. 몇 문제요? 15문제 좋습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얘들도 그들만의 룰이 있어요. 국제 룰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국룰이 있어요. 국룰이. 어떤 거냐면 우선 일본은 국제 룰에 따라서 자기소개예요. 어딜 가나 자기소개가 나올 거예요. 서울대구, 부산, 광주, 여수 전부 다 자기소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부터는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해요. 쓰리콤보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쓰리콤보가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음악 감상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럼 그 다음 문제도 음악 감상, 그 다음 문제도 음악 감상 세트, 이렇게 콤보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여드릴게요. 2번 문제가 만약에 조깅 관련 문제가 나오면 3번 문제도 조깅, 4번 문제도 조깅 관련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틀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총 15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각 콤보당 앞에 있는 문제만 딱 생각해 보시면 5문제, 맞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는 방법이 없지만 그럼 여러분들 5문제는 모르지만 뒤에 따라 나오는 문제들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픽을 좀 풀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5문제 빼고는 나머지 10문제는 내가 예측해서 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예측을 한지 지금부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돌발 주제에 가구 문제가 나왔다라고 좀 치면요. 기본적으로 이 한 문제가 나오면 세 문제가 연달아서 나온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틀기하세요. 캡처하세요. 됐어요? 이렇게 다음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5초예요. 딱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말만 하세요. 있는 말.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시험장 가면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을 거예요. 막 점수 잘 받고 싶으니까. 음, 가구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할 게 되게 많겠지만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배웠던 문장과 할 수 있는 문장들 위주로 해주시는 거예요.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오픽이라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장만 하셔도 충분히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하는 느낌을 보는 시험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문장 하나하나를 걔들이 다 이렇게 막 체크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느낌, 그런 이제 말투나 이런 것들을 듣고 점수를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문법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문법이 좀 불완전하더라도 말 잘하는 느낌만 주시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문장만 해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우선 가구 비교 문제가 딱 첫 번째로 나왔다고 칠게요. 그렇죠? 따라올게요. 읽어보세요. Is the furniture in your house is different from the furniture you had before? 야, 네가 가지고 있던 가구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구랑, 지금 가지고 있는 가구랑 예전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가구랑 뭐가 달라? 이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 집에 있는 가구로 떠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웠던 가구, 내가 공부했던 가구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지문 잊으세요. 빨리 잊으세요. 냉큼 잊으세요. 잊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장들만 제가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건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어떻게 제가 응용하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우선 오픽 ih를 기본적으로 받는 친구들은 이 정도 답변을 해요. 기본적으로 쭉 읽어볼게요. I think it is really different. 왜냐하면 에바가 물어봤으니까 뭐가 다른지 I have a couch in my living room. It is really comfortable. I bought this couch from 이케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점수를 플러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문들은 잘 안 보이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문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문장 자체가 굉장히 짧고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장의 주어 시작을 보통 I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인 주어가 아니고 주관적인 주어 위주로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ih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따라오세요. 우선 여러분들이 일단 al 받는 친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저 따라가 볼게요. Speaking of the furniture trend 2020.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Speaking of 동그라미 쳐 드시고요. 이렇게 미사역으로 시작을 하네요. 야 그거 얘기 나온 김에 있잖아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알고 있으면 가구뿐만 아니라 이런 거 어때요? Hey, speaking of food. 야 음식 얘기 나와서 말인데 Hey, speaking of coffee. 커피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런 것들로 바꿔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시고 또 갑니다. I'm way too picky about furniture. way too picky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 쳐 드시고요. 무엇무엇에 관해서 엄청나게 피키하다. 이게 뭐예요?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구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가 나왔을 때 써먹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음악 한번 넣어보세요. 음악. 음악 영어로 어떻게 해요? 감독님. 잘했어요. I'm way too picky about music. 이런 느낌으로. 내가 오지게 까다롭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I'm sharp as a tack.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날카롭다.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as a tack. 앞정처럼. 완전 날카로운 사람의 예리에.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아 이런 미사효고 너무 좋다. 그렇죠?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말하는 거 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멋지다. 그렇죠? Brown is the new black. 끝났다. as a girl 전났다. New black. 기가 막히다. 맞죠? 이게 뭐냐면 새로운 black. 이게 유행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 가구가 무슨 색인지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구가 지금 갈색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유행이니까. 좋다. 맞죠? 계속 갑니다. With a wide inclusion of various colors. 어머나. 이런 표현들. 위드로 시작하는 전치사 구. 이런 거 많이 쓰면 문장 시작을 I로 하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점수받기가 좋겠죠? 다양한 종류의 유입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색깔의 유입과 함께. People love colorful furniture. 맞죠? 사람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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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록달록한 가구를 좋아해요. 선생님. 사람들이 알록달록한 가구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 거 잊으세요. 아시겠죠? 그런 거 잊으시고 그냥 좋아한다라고 우기세요. 애초에 이런 시험 자체가 약간 로직을 보는 시험이 아니라 말하는 느낌을 보는 시험이니까요. 집중해서 재밌게 따라오세요. 아주 멋진 표현. Back in the day. 예전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Back in the day. 예전에는요. I still remember. 내가 지금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뭐를 기억하느냐. 또 갑니다. 복문을 계속 쓰고 있네요. I used to have a black couch in my living room. 어머나. used to가 나왔네요. 뭐 뭐 하고 냈다. 우리 국민문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통 제가 뭐냐고 부르냐면 복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복문을 여러분들이 어머나 한글이. 복문을 여러분들이 좀 써주셔야지 점수받기가 조금 더 좋아요. 복문이에요. 계속합니다. 멋진 표현 또 갑니다. Google found me. 구글이 나한테 알려줬다. 이게 뭐냐면 내가 구글에 검색해봤다라는 표현이에요. Google found me a gorgeous brown couch with a modern design. 멋지다. 일단 구글이 나한테 알려줬어요. 멋진 갈색 카우치를. 어떤 디자인? 현대적인 디자인과 함께. 구체성이 들어가네요. 뭐가 들어갔는데? 구체성. 좋다. 맞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었는지 얘기해주고 있네요. 또 갑니다. I got the couch without hesitation. 끝났다. 점수 착 나오겠다. 맞죠? 망설임 없이 여러분들이 딱 골랐다라는 표현이 돼요. 있어 보이지 않나요? I got the couch without hesitation. 좋다. 맞죠? And I'm so into it. 내가 너무나 빠져있다라는 표현이네요. 어디어디에 빠져있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I like it. Teacher, I like coffee.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Hey, I'm into the coffee. I'm into the starbucks. I'm into the hackers.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돼요. 멋진 표현이었고 계속 갑니다. It is totally different from my old couch.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답을 맞죠? 그래서 끝으로 보자면 이게 정말 정말 예전 거랑은 다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 괜찮나요? 여기 있는 문장들 여러분 쓰시면 점수받기 좋은 복문들을 제가 많이 모아두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시험장 가서 이대로 얘기 못합니다. 급하니까요. 저도.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많이 읽어보시고요. 머릿속에 약간 영화나 소설을 읽었던 것처럼 흐름을 남겨야 돼요. 어떤 흐름인지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 가구 2020년도 트렌드가 뭐예요? 아, 컬러구나. 컬러. 다양한 컬러구나. 그럼 이 컬러의 반대는 뭐예요? 예전에. 예전에 흑백이었구나. 검은색이었구나. 요즘은 좀 컬러풀해졌다. 끝.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넣은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배웠던 문장들을 툭툭툭 던져주면 돼요. 다 얘기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얘기 다 못하니까. 아시겠죠? 자, 캡처 뜨시고요. 착각. 찍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꿀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문장들을 시험장 가서 말씀하실 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보통 zombie 읽기라고 말하는데 zombie reading은 안 돼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장종호 선생님 이거 알려줬지? Speaking of the furniture trend 2020.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 읽어볼게요. 강세를 잡으셔야 돼요. Speaking of the furniture trend 2020. I'm way too picky about furniture. I'm sharp as a tack. You know what? It goes without saying. 이런 느낌으로. 구현동하듯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구현동하듯이.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 크게 크게 소리내서 따라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AL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하나만 나오고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또 따라 나옵니다. 가볼까요? 가구 문제. 가구 문제가 방금 전에 비교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과구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나올 거예요.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었던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읽어볼게요. Have you ever experienced any problems with your home appliance? 어머나. 야, 가구나 가전제품 관련해서 경험한 적이 있어? 문제를? 이라고 물어보네요. 여러분들,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려면 무슨 시제를 써야 되겠어요? 감독님. 졸지 마시고. 맞아요. 무조건 과거 시제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뭐를 써줘야 돼요? 과거 시제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제 자체가 에바가 좀 까다롭게 보는 게 피키어바웃이고요. 에바는 굉장히 피키예요. 이 과거 시제. 그래서 과거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장 가서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따라오세요. 우선 IH를 받는 친구들은 일단 쭉 보세요. 시제부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시제. 뭐 체크해? 시제. 시제부터 볼게요. 좌. 보세요. 좌. 어때요?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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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무슨 시제를 쓰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경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현재 시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요거를 과거 시제로 바꿔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일단 시제부터 틀렸기 때문에 IH도 간당간당해요. 솔직히 요 정도면. 절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만점 받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렇게 미사역으로 시작을 하네요. 저 따라해볼게요. Obviously. 한번 더. Obviously. 한번 잘했어요. 명백하게 binge watching Netflix with a cup of tea is a real treat. 기가 막히다. 맞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면 binge watch가 뭐예요? 정주행하는 거예요. 뭐를 정주행하는 거예요? 넷플릭스. 간접한 거 아닙니다. PPL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해서요.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정주행은요. 거기에다 또 뭐도 마셔야 돼요? 티 한 잔. 탁. 먹어줘야죠. 맞죠? 공차, 밀크티 이런 거 쫙. 때리면서. 이게 real treat. 이게 완전 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한국식으로 힐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맞죠? 미국식은 이건 정말 treat이야. 이건 나를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만 다르게 가져오면 다른 주제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팝 뮤직을 좋아해요. 그러면 Hey, listening to pop music is a real treat. 기가 막히다. 혹은 내가 조깅을 좋아해요. Jogging with my dog is a real treat.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만 살짝 바꿔주시면 다른 주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갑니다.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My laptop didn't work. 어머나. didn't 나왔네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기가 막히들. 시제를 잘 잡았어. 잘했어. 제가 했어요. My laptop didn't work at all. 작동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도 구어체 표현이라고 해서 입어서 입으로 전달되는 표현인데 저 따라 읽어볼게요.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 한 번 더.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 무슨 뜻이에요? 감독님. 우리 영혼의 듀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쿠키가 쪼개지는 그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쿠키를 막 가지고 다니다가 한 번 딱 열어보면 깨져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쿠키를 먹으려고 내가 뜯었는데 내가 친구한테 조금만 뜯어주려고 했는데 많이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인생은 예측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많이 쓰는 구어체예요. 재밌죠? 이런 거 계속 한번 써보시면 돼요. I can't imagine my life without a laptop. 어머나. 내가 상상조차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없으면 안 돼. 랩탑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야. 그렇죠? 랭게임도 돌려야 되고 그렇죠? 저도 여기 가고 랭게임도 돌리러 갈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랩탑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I was in a serious pickl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청 엄청 곤란한 상황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피클, 음식 그거 맞는데 이게 예전에 셰익스피어가 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알아요. 유래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좀 약간 곤란하다라고 할 때 많이 써요. One of my friends is a real tech shabby. 어머나. 내 친구 중 한 명이 tech shabby, 전문 용어 나오네요. 이게 뭐예요? 기술이나 기계를 좀 잘 다루는 친구들이잖아요. 뭐 early adapter처럼 기술이나 기계를 잘 다루는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이거 나중에 언제 써먹겠어요? 그게 친구 속에 나중에 또 써먹는 거예요. 친구 속에 문제가 나왔을 때 얘 바로 데려오면 돼요. 이름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세요. Tom, James, Harry 다 갖다 붙이면 돼. 친구 속에 나중에 써먹으세요. 또 갑니다. Fixing my computer was not a big deal for him. 어머나. Fixing my computer.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동명사 주어를 쓰고 있네요. 그렇죠?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 문장 시작을 I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명사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컴퓨터를 고치는 일은 그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갑니다. 전사 플러스 9 나오네요. With a great eas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쉬움. 쉽게. 라는 표현이 돼요. 쉽게. He fixed it. 과거 시제. 고쳤어요. In 10 minutes. 야. 한 10분쯤 하니까 바로 고치던데. 구체적으로. 그렇죠? 여기서 또 표현 들어갑니다. 구어체 표현 나갑니다. He struck me as a Steve Jobs or Bill Gates. 좋다. 맞죠? Structs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때리다가 아니라 연상시켰다. 라는 거예요. 걔를 딱 보니까. 어머나. 내가 뭐가 떠오르느냐. 바로 Steve Jobs. 우리 그 Jobs 형님 맞죠? 잡스 형님과 Bill Gates. Bill Gates 형님이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생활감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여러분 생활감을 넣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 친구가 똑똑하다고 말할 때. 저 친구 중 한 명은 정말 정말 되게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야. 내 친구 중 한 명 있잖아. 걔 완전 뭐야. 와 완전 노벨상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간 조금 생활체를 넣어준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표현들도. He made my day. 걔가 내 인생을 구했다. 걔가 내 하루를 살렸어. 이런 느낌으로. 맞죠? 감정표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정표현. 이렇게. 선생님 왜 이렇게 감정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야 점수가 좀 잘 나오거든요.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To sum up. 구조를 잡아주네요. 좀 정리하자면. That's my story about home appliance. 그게 바로 나의 이야기였어요. 뭐에 관한? 우리 그 가전제품에 관해서 이야기였어요. 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를 쫙 보시면 그냥 나의 어떤 경험이 하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내 친구에 대한 묘사까지 이렇게 축축 같이. 동명사 주요까지 싹 다 넣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A&M 만정 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을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쭉 여러 번 읽으세요. 소설처럼 쭉 읽으시고.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친구들로 시험장 가시면 돼요. 왜? 어차피 오픽 시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장만 하고 나오셔도 되니까요. 아시겠죠? 말을 많이 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이 아니야. 무조건 여러분들은 좀 잘하는 척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사진 찍으시고요. 아, 뭐 잡아야 돼요? 강세 맞아요. 강세 잡으세요. 읽으세요. 시작! 아,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다시 강세 저 따라 잡으세요. Obviously, binge watching Netflix with a cup of tea is a real treat. 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버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점수는 2년 갑니다. 몇 년 간다고? 이거 가요, 이거. 2년. 아시겠죠?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점수만 노리세요. 강세 빡세게 잡으세요. 오케이? 여러분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구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제가 꿀팁을 좀 더 드릴게요. 이 가구 묘사, 가전제품 묘사 준비했다고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주제들에 좀 결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컴퓨터로 뭐를 보면 돼요? 영화도 봐도 되고, 음악도 들어도 되고, 컴퓨터로 공부도 많이 하죠. 공휴일에 컴퓨터 가지고 놀기도 하고, 주말에 쉬기도 하고, 친구 묘사까지, 인터넷 쇼핑까지. 짠, 너무 많이 알려줬다.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들이랑 결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어체 문장을 많이 써주세요. 제가 아까 말했죠. 그 사람은 정말 정말 똑똑한 사람. 이게 아니라, 야, 걔 완전 빌 게이츠야. 야, 걔 완전 스티브 접스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 와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확 와닿는 구어체 문장들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 꿀팁으로 공부해 보시고, 안 되면 해커스 오세요. 강남역에 저만 나러. 아시겠죠? 물론 마스크 다 끼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Part 1 설명이었고요. 저는 다시 Part 2에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